소파 뭐 소파? 소파 밑에? 키 있는 거 아니야? 소파에 혹시? 아이 그 정도 아니지 여기 북스 있는데? 북스가 있다고요? 진짜로? 어? 또 딱 할 거 같아 100% 깜짝이야 뭐야 이거? 뭐 들어있어? 놀린 거야 그냥 뭐 있어? 또 아 52373S 아 이거 되게 어렵다 52373S 52373으로 안 나눠지는데? 52373S 자꾸 S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네 아 근데 이걸로는 어떻게 52373S 지금 우리 자물쇠가 또 남았나요? 이게 자물쇠인가? 열쇠가 있어야 되는 자물쇠들이야 아 아 그리고 여기는 숫자야 아 이거 어느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네 우리 지금 창의력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떨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? 진짜 미칠 것 같아 힘을 내야 되는데 5237은 3S 52373 52373 52373 아까 S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지 어 S가 많이 나온 S 다이어리 얼굴도 S 또 또 혁진의 S 아니야? 그 3S 아니야? 지석의 S일 수도 있어요 전 신제품은 신제품은 아 우리 셋 3S 아니야 그러면? 자 52373S 이거 뭐 5237은 어? 15202B 15202B 뭐야? ABC? BS? 52373S 15202B 5237 152 아 이거 그거네 야구 게임이네 아 두 분 아 맞네 3S 3 스트라이크 야구 게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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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 같이 했던 거야 자 단서가 다 나온 건가? 더 소파에 더 있어? 혹시 소파에 더 없어 더 있어? 없어 없어 또 있어 어 또 있어 1 230은 1S 어딨어? 여기 여기 어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나와봐 나와봐 아 소파 진짜 문제 이런 어려운 걸로 내놓거나 이거 어떻게 멈춰 864에 1B 864에 1B 1647 1S 자 불러줘요 1,6,4,7은 1S 어허 그 다음에 8,6,4,2는 1B 1,2,3,0은 원 스트라이크 1S 2,3,9,4는 원 스트라이크 원 볼 끝이야 다 했어 맞아 어 풀면 돼 이제 아 저게 다 나온 거야 나도 이거 5237 그러면 5237 중에 세 자리 숫자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? 들어간다는 거지 그렇죠? 정 위치에 있다는 거고 오케이 그럼 이거 원 스트라이크야 그러면 7이네 7을 하나 들어간다 이거 원 스트라이크잖아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왜? 여기 1,6,4가 없는데 여기는? 일단 7은 말이 되는데 4는 안 돼요 야 나 7이라고 4는 안 되고 6도 안 돼요 그죠? 아이 나 딱 직감이 왔다니까 7 7 7 하나 들어가 100% 그래서 2 혹은 3 아니야 그렇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야 그렇지 1 아니고 2네 2면 말이 되고 3이면 3이면 말이 돼 3이 말이 돼? 둘 다 일 순 없어 둘 다 일 순 없죠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럴까? 이거 때문에 그러죠? 3이 말이 되는 이유를 찾아봐요 2가 말이 돼 2가 더 말이 된다니까 1,5,2,0 했을 때 2볼 나왔잖아 네 그럼 2잖아 그러니까 앞자리는 무조건 5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5 때문에 볼이 하나 발생했고 5랑 2 때문에 볼이 발생했죠 2 때문에 발생했죠 앞자리가 2 맞아 5,2,0,7인데 그러면 근데 여기는 3이 아닌 다른 숫자죠 9네요 왜냐하면 9 2가 2 때문에 볼이 하나 발생했고 이 자리에 9가 들어갑니다 자 다시 검토해봅시다 5,2,9,7이에요 5,2,9,7 5,2,9,7 5,2,9,7 맞았고 8,6,4,2 1볼 8,6,4 2 이거 맞아요 1 스트라이크 1 맞아 5,2,9,7 큰일 났어 자물쇠들이 다섯 자리야 정말? 응 패닉 아 진짜 하나도 없어? 안 열려 5,2,9,7 5,2,9,7 5,2,9,7 5,2,9,7 5,2,9,7 5,2,9,7 안 돼 5,2,9,7 5,2,9,7 5,2,9,7 순서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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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5 5 저거네 9 7 뿅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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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였어? S 다이어리 5 5 5 5 S 다이어리 와 대박 아아 그랬구나. 저기 야구공이 써있잖아. 아, 야구 순서대로 아, 야구 순서대로 그렇구나 야구게임 순서대로 그래, S 다이어리V 그럼 5번 문제를 풀으라는 거야 5번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응? S 다이어리에 5번 문제가 없어? 문제번호는 없어 날짜 별로 돼있어요 다섯 장 다섯 번째 장은 아니 앞에는 다 일기에요 첫 번째 일기 두 번째 일기 세 번째 일기 네 번째 일기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무서워 나도 죽고 싶어 지금